안녕하세요 리얼코리안 뉴스입니다. 국제게임 박람회인 지지타 2013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게임 중독법과 게임 산업이 대립하고 있는 지지타 현장을 보도사팀이 취재했습니다. 게임 중독이란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5년 게임 중독으로 한 고교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지난 4월 정부는 게임을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하여 게임 중독법 추진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산업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2013 국제게임 전시회 지지타가 진행 중인 백스코 야외 전시장에는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서명운동에는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 게임 산업 종사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과몰입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같다고 보고요. 과몰입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은 어느 정도 부분적 찬성이나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긴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법으로 뽑는 거구나 위험하면 일단은 업계에서 먼저 자발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오고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지타 2013은 블리자드와 닌텐도, 소니 등 해외 게임 업체가 처음으로 동시에 전가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역대 최대의 부스 규모를 자랑하며 많은 신작 게임들과 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바일 게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향하는 게 좋은 영향이고 이러면서 더 물론 이번 지지타에서 외국계 게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산 게임이 조금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 게임을 받아들여서 좋은 점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지타 2013은 국내외 게임 기업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B2B관 즉 기업 대 기업관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행사 장례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참가해 다양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모바일 게임 산업의 증가로 어린이들의 모바일 게임 관심도가 높아져 모바일 게임관의 규모도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대학교 내의 게임 개발원에서 선보이는 게임도 즐거움으로써 이색적인 게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게임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발달시켜서 영화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육성시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언론은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제약이 굉장히 많고 겉과 속이 좀 다른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게임 산업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최근 한국 게임 산업의 각종 규제와 게임 중독법 등 대안을 내놓으면서 게임 기업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임 중독법이란 게임을 마약과 같이 유해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유해 대상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게임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스타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 밖 바닥에 앉아 잠을 청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마냥 게임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합니다. 게임 중독법과 게임 산업 행행이 서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13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습니다. 리얼코리아TV 정아람입니다. 게임 중독법 논란으로 우울했던 게임 업계가 지스타를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얼코리아TV 신예진입니다. 고맙습니다.